현대주동차가 메트로투싼과 스타일팩 등 두가지 신규 모델이 추가된 2005년형 투싼을 출시했습니다. 2005년형 투싼은 베타 2.0 VVT 가솔린 인지를 얹은 메트로투싼과 기존 투톤 모델과 차별화하기 위해 바디컬러 사이드 가니쉬를 적용한 스타일팩 두가지 모델을 신규 투입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디젤 차량에 대비해 저렴한 판매가인 메트로투싼은 국내 가솔린 레저용 차량 중 최고 수준의 연비와 소음과 진동에서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러스포티한 블랙과 세련된 베이지 등 신규 이종 내장 컬러와 신규 패턴의 시트와 우드, 메탈 그린을 적용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췄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 도난 방지를 위한 이모빌라이저, 소음 방지를 위한 2단 열림, 세이프티, 썬루프 등의 편의 사양을 신규 장착했고 바디컬러 사이드 미러 및 도어 핸들, 트립 컴퓨터 등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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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